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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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블루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틴트의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틴트입니다. 네, 우와, 이 왔는데요, 역시. 한겨레 축제에 저희 블루틴트 부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오셨어요. 저희가 더 많고요. 저희 노래 다 알고 계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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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 웃었어요. 내일이면 저희가 가사 틀린 거 다 올라오겠죠? 그럼 저는 방에서 혼자 울고 있겠죠? 실수했으니까 다음으로 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처음 대학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국무통에 있었는데 다 리사가 사명신을 했거든요. 오늘도 해야겠죠? 이벤트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다 같이 음을 띄었으면 리사가 멋있는 사명신을 지어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음을 띄어도 돼요? 하나, 둘, 셋! 다시 더 크게 한 번. 하나, 둘, 셋! 아, 근데 저 어제 스포츠 연습을 했잖아요. 오늘 언니들이 하는 게 아셨어요. 안돼! 안 됩니다. 어? 안 돼요. 드디어! 지금 리사꺼인가요? 아, 리사꺼? 리사꺼? 이상한 애가 아쉽게 할 것 같아요. 오늘 한국이면 재미없어요. 다 해줄게요. 파이팅해. 저 외국인이에요. 저 언니 왜 그러시냐. 한국은 너무 잘해요. 외국인 아니에요. 한국은 너무 잘해요. 한국은 너무 잘해요. 한국은 너무 잘해요. 시작! 하나, 둘, 셋! 샘꺼! 아, 잠시만요! 아, 도와주세요. 어떡하지. 우와, 우리 너무 잘해 봐. 정말 외국인 사람들이 안 돼서 너무 못해요. 그러면은 친구인 루비가 더 와줘서 너무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힘을 더 넣어도 돼 이게? 성의 머리에 한 번 하나, 둘, 셋 성실하게 하나, 둘, 셋 결정을 해서 하나, 둘, 셋 대학 축제가 왔어요 하나, 둘, 셋 정말 알 수 있는 이 마리에서 마음 생각했다는 걸 다음은 준비를 해서 질문이야, 설마하니에서 설마하겠으니까 로제가 애교 한 번 보여줄게요 애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큐 아우, 죽었다 이 죽은 분위기를 불타게 맞아야겠어요 저희가 같이 이 하나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 하나로 띄으려고 다운로르의 문제 아실 뻔하셨나요? 네, 네, 이거 드림이 나오지 않나 아저씨 진짜 안아? 요즘 사람은 뭐죠? 물장난?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은 물장난 물장난은 뭐하십니까? 와아 저 이번에 안 들렸어요 와아 저 이번에 안 들렸어요 와아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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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재밌다 맞들인 것 같은데? 와, 너무 타올이 더운 것 같아요 뒤에 뒤에 있는 게 날리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지의 본인도 아 근데 자세히 볼 수 있는 위에 본인데도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하나가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다 인마일거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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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핸드폰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 이제 하나 나와야 되나요? 네 너무 아쉽죠? 되게 눈으로 가르셔야 카메라를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마주 찍지 않으셨나요? 눈으로 가르세요 네 마지막 무대가 카메라 화면으로 보실까요? 다 같이 뛰어주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뛰어요 함께 뛰어요 우리 뒤에 부끄러워 우리 뛰어볼까요? 우리 앞뒤도 함께 같이 네 뛰어볼까요? 우리가 무지는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열심히 해서 진짜 보고 있어요 같이 해주셔야 해요 콜 콜 저희 이 노래는 포인트 부분이 많은 노래인데요 리사가 바꿔줄거에요 어느 곡을 따라해주시면 되는지 리사가 보여드릴게요 시작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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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네 이 노래 주세요 이 노래가 크게 따라해주시면 더 힘들어서 더 힘들어서 여기 있는 노래 예루에서 오빠가 제일 편한 노래인거에요 맞습니다 어 통화해주실거죠? 우리 한 번 연습해볼까요?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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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거예요 한 번은 생기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부가 할게요 될 것 같아요 나의 아 하 하 아 아 아 너무 신기했을데 우우 오빠 잘 들었어요 아빠 아 아 아 어땠어요 신났나요 신났나요 네 와... 우리 이제 가야되는데? 바로 가야되시는데? 응 저희 큰일 났다 어머나 큰일 났다 이 애기 정도 하다가 할까요? 이 애기 정도 하다가 할까요? 이 애기 정도 하다가 할까요? 저 틀린 거 봤어요? 틀린 거 같은데? 틀린 거 같은데? 우리 오늘 같이 웃자 같이 반성하면 되지 근데 저희가 와서 축제 후회 힐이 됐나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가 또 다른 노래로 나오면 계속 사랑해주신 건가요? 예 많이 들어주신가요? 예 한 번만 더 해주신 건가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여러분 예 예 아 여기 못 가고 있어 여기 빠졌어요 저희 내년을 불러주신 건가요? 예 그럼 올게요 많이 불러주세요 아 저희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드릴까요? 같이 모여서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새로운 노래를 많이 줄여주신 건가요? 나오면 감사해주시고요 합격 대회 화이팅 화이팅 항상 화이팅이에요 그럼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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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여믄 Dat 여자 집 ó elve desta 보좌 Mont 여러분 저는